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, 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고 공사비의 20%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 또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지게 됩니다.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가 마지못해 이뤄졌던 출혈 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